더 카피라이트 빌롱스 투 더 오리지널 라이터 오브 더 컨텐트 엔드티 티어 베이비 에러즈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리 설치 벤컨 기네이 롱 유한 주오 제 수오 유지 키 펜이 지구오케 렌컨 자이 쿠오 우유한 웬노 제주오 컨하 유한 제 제주오제 이아리 지시 펜 이노 지구오니 에라가 한마레로코토 가오리마 수학 십타밀리 페눌리스 에슬리 다리콘 텐 단 멍크킨 디템 유한 케살라한 달라메이치 에절 테헤마한 메신 벤키엔 투악 부이타 시 기아지 시 쿠아노이 덩 박호 th 코에 라이트론 지키쿠아 디치 비엔지마 y 마이 데일리는 박윤진 기자 김보 위유리가 또 한 번 몸이 바뀌는 의기 에 직면했다 7일 밤 mbc 수목드라마 봄이 오나 봄 급본 이해선 연출 김상호 박승우 23 24회가 방송됐다 김보 미가 헬스장 낙커룸에 보관하고 있던 sct 관련 취재 자료를 이형석 이 종혁이 자신 위 방송에 내보내면서 김보미를 정의로운 앵커로 만들었다 김보미는 자신의 의도와 달라진 상황에 돈도 잃고 성공도 못하 고 내 보물들 니들이 뭔데 내 성공을 방해해 내 성공 내놔 라며 비명을 내질 렀다 이봉 엄지원은 박윤철 채병모 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 쓰나 거절 당했다 심지어 딸 박시원 이서 연을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김보미는 방송국 출입을 거부 당해 봐 이형석은 진실을 취재했던 김보미 기자가 방송국 출입을 부당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김보미는 이형석에도 간신히 방송국에 들어갔지만 사장 윤형후정한 헝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라며 몰아세웠다 김보미는 9시 앵커 자리까지 빼앗겼다 이봉은 자신의 정신 영원에 강제로 감금시킨 박윤철을 고발하려 경찰서를 찾아 기자들 앞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가십덩어리 박윤철을 때려 부수겠다 고 소리쳤다 이형석은 sct관 면 특종을 예고했다 박윤철은 뉴스격다 가 는 막아야 한다 며 긴장했다 김보미는 sct 비리의 핵심인 미수건설 최진국 손진 환 대표를 설득해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으 나 생방송 직전 이봉과 몸이 바뀌었다 사진 는 mbc 방송화면 my daily www.midaili.co.kr